나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내게 말해줘 사랑일까? 이런 게 사랑일까? 근데 이 골프장에서 아직 못 봤어. 또 깊은 거 없는 것 같아. 생크로드에서 달래 나타고스럽죠? 이거보고 사람들이 자동카드인 줄 알았네. 아빠가 맨날 밀고 다리 쳐가지고. 이제 1학기 종강했어요. 성격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제사전 앱은 없다. 스포츠인은 한국채 됐어. 어진이, 캐디오빠. 한국세대 98학번? 98학번이세요. 저희 태어나기 전. 내가 1학번, 98학번. 대박이다. 저도 제가 이렇게 체력이 조금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경에 체력이 떨어져서 못 쓴 게 아니죠, 지금까지. 아버님도 체력도 못 쓴 거. 아빠도 사랑하셨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요정이요? 어, 빔 땡기는 거 다. 아, 한 번 떨어질 때 됐는데. 잘 때렸는데. 저들도 그러고. 이번에도. 안녕하세요. 네. 박채윤 감독님. 잘 부탁드려요. 여전히 퍼터를 너무 잘 하시네요. 진짜 간만에 하나 들어갔어요, 진짜. 제가 치고 제가 놀랐어요. 저기 박채윤 프로님. 빨리 가시네. 아, 박채윤 프로님은 뭐 홍보할 거 없나요? 박채윤 프로는 뭐랑 생각해 주셨는데? 아, 땅. 땅 홍보 좀 할게요. 벤덕이. 벤덕이. 벤덕이 아니고. 벤덕이 아니고. 벤덕이 아니고. 벤덕이 아니고 심각하고. 심각한 거는. 제가 지금 샷이랑 퍼팅이 좋은 편이 아니니까. 평소에 심각한 거고. Libertymont lin. 어디에 했을 때도 너무 무덤덤한 내용인데. 그쵸? 나보다 팬분들이랑 sankIe jam 더 좋아할 텐데. So I drive. 아빠가 라이 한 번 자alnap구만 잡아먹으라고 해. 근데 아빠랑 라이 안 맞는 날에 잘 안 나와요. 스코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